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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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첫 번째 문제 갑니다. 평생 여름 평생 겨울 이거 너무 쉽다. 평생 여름입니다. 무조건 겨울입니다. 저는 평생 겨울 가을 없나요? 가을 아 왜 쫄깃해? 난 삼겹살 맥주인데 아 너무하시네 네 치킨 맥주 가겠습니다. 치 맥 소주를 못 먹어요. 저는 삼겹살에 소주 치킨보단 삼겹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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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주 원래는 한 번에 몰아서 많이 했어요. 근데 지금은 그래도 군대를 다녀오고 나서 매일 꾸준히 조금씩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원래 저는 한 번에 몰아서 많이 매일 꾸준히 조금씩 바램은 매일 꾸준히 조금씩인데 제 삶 자체가 한 번에 몰아서 많이가 되고 있죠. 네 사실 매일 꾸준히 조금씩 하고 싶습니다. 매일 꾸준히 조금씩 매일 꾸준히 조금씩 식욕 수면욕이 있어요. 이거를 조사한 결과 수면욕이 더 강해요. 그렇기 때문에 저는 수면욕을 택하겠습니다. 그럼 뭘 택해야 되죠? 먹어도 배고픈 걸로 계속 먹어도 배고픔 많이 먹고 싶어요. 난 언제나 음식에 대한 배고픔이 있어. 왜냐고 살이 잘 떠서 매일매일 조절해야 되니까. 계속 먹어도 이거 살은 뛰나요? 그러면 계속 자도 피곤함. 지금 코로나 때문에 미래로 가는 코로나 시기를 빨리 뛰어넘을 수 있게 과거로 가는 타임머신 과거로 가는 타임머신 과거로 가는 타임머신 과거로 가는 타임머신 아니 아니지 잠깐만 과거로 가는 타임머신 네 과거로 가는 타임머신 와 궁금하긴 하다. 미래에 어떻게 바뀌었을까 하지만 이건 무조건 과거죠. 이 세계에는 정말 좋은 복권이라는 이 좋은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일주일마다 가기 Britain 다음, B2B4U 비주얼 вой 성 fries 3건 그냥 멤버들의 정하는 거로 따르겠다 그냥 멤버들이 정하는 걸로 따르겠다 비주얼 순위는 내가 1위 다 그냥 멤버들이 정하는 걸로 따르겠 그냥 멤버들이 정하는 걸로 따를게요 여기서 왜 낼 필요가 있을까요? xter 저는 멤버들이 정하는 대로 갈게요 Q2 anal mer 멤버들이 정하는 걸로 따르겠다. 이것도 쉽죠? B2E4U 비주얼 순위는 내가 1위 더 가겠습니다. 왜냐하면 내가 반민초단에 머스타드 진짜 못 먹어요. 맨날 머스타드 하면 다 걷어내거나 케찹, 무조건 케찹인데 여러분들 저는 환호해 주십시오. 오늘부터 민초단 가입하겠습니다. 우와! 하나, 둘, 셋. 호르! 온라인에서 나에게 악플을 달았다. 바로 번개 그냥! 요즘 남친짤이 잘 나오는 이유는 내 외부 덕이다? 아니다. 잘 찍어주신 덕분이다.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 잘 찍어주는 친구들이 몇 있어요. 저희 식구들 중에. 왜냐하면 이게 다른 친구가 찍잖아요? 그럼 약간 이상해요. 저기 왜 웃어, 기성이. 둘 다 정말 믿음직스러운 친구이기 때문에 그나마 형인 이면식 가겠습니다. 현식이 가자. 두 번째 솔로 앨범 의상 콘셉트. 근데 저는 사실 속으로 입었을 때 와, 엄청 멋있네. 저 이러고 했거든요, 무대. 아, 그리고 사실 지금 생각해도 저는 좀 괜찮았다고 생각합니다. 제가 좀 좋아해요. Q. 스케줄 갈 때 쭉 오픈카, 스케줄 갈 때 말 타기? 스케줄 갈 때 말 타기. 오픈카죠. 생각해보니까 둘 다 어차피 바람 맞아야 되네. 말 타기 할 때 바람 전면 차단 가능하면 그건 고민해볼 만한데 제 심장에 그냥 배트맨이 박혀있어요. 이 친구를 저는 배신할 수 없습니다. 배트맨의 그 인간미 넘치는 모습을 저는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봐도 난 잘생겼다? 아니다. 그렇지? 않다. 아니다? 잘생겼다. 둘 다 약간 상상이 전혀 안 되는데 애교 300번 하는... 저 세상 무서운 리더 서운공 하겠습니다. 300번은 좀 너무 끔찍할 것 같아요. 세상 무서운 리더 서운공 안돼 안돼. 현식이가 애교 부르면 나 못 볼 것 같아. 제가 그 300번을 봐야 되는 거예요? 세상 무서운 리더 서운공 난 벤자민 버튼이다. 난 뱀파이어다. 뱀파이어로 하겠습니다. 난 뱀파이어다. 뱀파이어함을 준비하고 계시는 드라마와 영화 관계자분들 네 안녕하세요. 민영이라고 합니다. SNS 1년 금지? 운동 1년 금지? SNS 1년 금지죠? 토르! 토르죠. 토르는 날 수도 있고 히어로가 된다면 토르죠. 뱀파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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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콜라 없이 피자 케첩 없이 감자 콜라 없이 피자죠. 탄산음료를 웬만하면 안 마시려고 해가지고 콜라 없이 피자 많이 먹어요. 근데 케첩 없이 감자튀김은 거의 안 먹죠. 난 섹시한 이창섭 난 섹시한 이창섭 난 섹시한 이창섭 직접 한 요리 먹기 매일 윤광이 끓여주는 우유라는 요리 매일 내가 직접 한 요리 먹기 제가 요리를 더 잘하거든요. 내가 만든 떡만둣국이 솔직히 맛있었다. 아니다. 방송이어서 맛있는 척했다. 솔직히 조금 맛있긴 했어. 조금 짰지. 조금 맛있었어. 내가 만든 떡만둣국이 솔직히 맛있었다. 네. 네. 솔직히 좀 맛있긴 했어. 많이 짜서 그랬지. 평생 여름. 평생 겨울. 이거 너무 싶다. 평생 여름입니다. 엄마. 여름엔 원래 많다. 집에만 있으면 괜찮아요. 무조건 겨울입니다. 제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두 가지가 여름에 모여있기 때문에 모기를 끔찍하게 싫어하거든요. 너무 잘 몰리고. 가을 없나요? 가을. 평생 여름, 평생 가을. 겨울. 너무 어렵다. 습하지 않은 여름. 저는 평생 겨울. 추우면 더 껴있고 껴줄질 수 있는데 여름에는 벗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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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벗으면 내 살인데 내 살까지 벗을 수 없잖아요. 그래서 평생 겨울. 으쌍 IV avec spray복. 그uma Zamorain Hill. 예 models 501, 은행 times road. Denisepost from Crfred 선수. 왜 이렇게 고생깨울에 평생이 없도 aprend 나ם Jiang수님 gusto. pes에는 여름, 고생이 toner 구anov자oa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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exactlystock 집에